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닛 7 문법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5, 약하게 통제된 연습 시간입니다. 전체 구성으로는요, 이제 유닛 7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통제된 연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사가 통제할 때는 어떤 식의 문법 연습을 하게 되는가를 같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사의 통제가 좀 약하게 들어가고요. 여전히 교사가 이제 수업을 관할하는 가운데서 통제를 약하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힘을 주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부분을 늘려가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섹션 5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된 연습과 약하게 통제된 연습을 다시 한번 복습 겸 해가지고 정의를 한번 구별해서 보고요. 그리고 약하게 통제된 연습의 예로 과정법 과거 문장을 들어서 세 가지의 연습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활동들 중에서 액티비티들의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네 가지 정도 살펴본 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본론에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늘 수업은요, 통제된 연습과 약하게 통제된 연습 중에서 약하게 통제된 연습, 교사가 통제를 하되 조금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제된 연습을 Controlled Practice라고 한다면 약하게 통제된 연습은 Less Controlled Practice 또는 Guided Practice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통제된 연습은요, 창의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학생들이 스스로 문장을 만든다든지 어떤 조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덜 필요한 교사가 제시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통제된 연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약하게 통제된 연습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제된 것에서 조금 더 많이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요한다. 학생들이 그 수업에 참여할 때는요, 자신들이 어떤 것을 내놓아야 해요. 자신이 만든 그런 문장이라든지 자신의 이야기라든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그러려면은 어떤 창의적인 것도 사고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은 만들고 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수업이다. 자, 이제 뒤에서 그 예를 보시면 통제된 학습하고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연습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덜 통제가 되었다, 참여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약하게 통제된 연습은요, 그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문법 수업으로 진행이 될 때는 문법에 대한 요소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면 마지막에 이 요소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주 쓰는 그런 말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에 주로 마지막 활동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학생이 학습한 문법 지신과 내용을 활용하여서 의사소통,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단계의 목표는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학습을 하더라도 항상 의사소통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약하게 통제된 연습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또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소재로 주로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문법,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문법, 이 문법 사항이 들어간 것을 주어서 학생들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주제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 맞춤 문장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문장에다가 단어 몇 개만 넣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진 문장의 형식적인 부분, 저희가 앞에서는 수동태를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요. 수동태, 비동사만 넣는다든가 과거 분사를 이렇게 맞춤 문장을 쓰도록 하는 것보다는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자연스럽게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뜻 듣기에도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약하게 통제된 연습을 시킬 때는 교사가 교사의 역할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제된 연습은 교사가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준비한 대로 학생들이 하고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하게 통제된 연습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수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답에 따라서 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교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제시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거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주거나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아주 일일이 세세히 다 주고 그걸 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교사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하게 통제된 연습에서는 교사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법 학습도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이므로서 학습한 문장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의 수업. 이거는 반복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의사소통과 관계된 문법 액티비티를 약하게 통제된 연습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생활과 관계된 학생들의 생활과 좀 밀접한 그런 주제를 택해서 말 만들기를 시키시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마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법 과거 문장을 가지고 한번 세 가지 정도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은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가정법 과거와 현재를 구별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연습을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사가 던진 조건절에 의해 교사가 먼저 말을 하고 마치는 것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complete the sentence를 학생들이 말로 하든지 글씨로 쓰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 세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은요. 학생들이 과정법 과거와 현재를 구별할 수 있다. 이제 과정법 과거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를 배우는 시간에 뭐 그 현재, 가정법 현재와 문장을 주어서 서로 구별해서 차이를 볼 수 있도록 하면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쉽다라는 겁니다. 두 문장을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문적 구조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약하게 통제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바로 이 두 문장을 주고 비교하라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저런 경우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해서 그 문장들을 학생들에게 받는 것이 조금 더 약하게 통제된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거를 비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두 개를 다 들고 와서 보여주게 되면 통제된 학습이 되니까요. 주의사항으로는 학생들에게 그 문장을 만들어서 예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생들이 내놓은 예문을 가지고 문장 구조를 비교한다던가 하면은 조금 더 통제가 덜 된 수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문장을 비교할 때는 이런 효과가 있죠. If I had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big house. If I have a million won, I would take a trip to Japan. 자, 위에 문장은 별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글쎄 지금 내가 돈이 million dollars가 없으니까 내가 million dollars만 있으면 큰 집을 살 텐데 하는 그런 말이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지금 100만 원 있으면 나는 일본 갈 거야. 100만 원이 수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출입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음속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요.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이제 100만 원만 있으면 가야지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나열해서 봤을 때 비교가 잘 된다 하는 것은 앞에서 통제된 학습에서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만드실 때 문장을 비교하는 것도 넣으시되 이것을 약하게 통제된 수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사 통제로 된 수업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법 과거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는 빼곡하게 글씨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요. 주의사항으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가이든스를 주어서 목표한 문장 구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목표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 기능을 발전시키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게 하되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학생들이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목표한 문장을 만들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지 좀 선생님의 교사로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통제된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만들도록 한다 하는 그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서도 학생들이 실력이 안 되면 이걸 만들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렇게 유용한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밖에 그 비슷한 활동으로 가능한 것으로요. 가정법 과거 문장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도하는 방법이 되겠죠. 목표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질문을 던져준다던가 짝을 지어서 서로 묻고 한쪽에서 질문을 만들고 한쪽에서 답을 만들으라고 해서 둘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서로 각각 다른 문장을 만들어서 묻고 답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도 해보고 들어보고 하면은 여러 가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학습한 문법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학생들이 답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학생들의 자신들의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한 학생과 대화한 후에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과 대화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이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질문하고 답을 얻어 놓고 거기 녹음을 해와라. 이런 식의 그런 액티비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정법 과거 문장을 스스로 만드는 또 다른 액티비티로는 짝을 지어준 후에 카드 세트를 나눠주고 카드에는 주제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요. 지금 만드는 그 폼이 있고 그 폼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주제를 주고 주제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주제를 받은 사람이 그 문장을 만들어서 소리내서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pairwork 한 학생이 어떻게 하면 다른 학생이 어떻게 한다 하는 pairwork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차트를 완성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카드를 뽑으나 아니면 뭐 귓속말을 하나, 차트를 보고 하나 어쨌든 간에 어떤 약간의 그런 퀴즈 형식의 그런 요소를 가미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학생이 차트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면 답한 학생이 자신이 만들어낸 내용으로 과거 문장을 만들어 답을 하고 그래서 자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폼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의사소통 그 다음에 그 전에 완성돼야 될 것은 폼, 문법,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문장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 교사가 던진 조건절에 이어 가정법 각오로 문장을 완성 지을 수 있다. 이거는 처음에 교사가 If I had a million dollars 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뭐 I would buy a big house 라고도 할 수 있고 뭐 I would go I would take a long trip to Hawaii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고 million dollar 하와이 네, 어쨌든 학생들이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이 활동은요. 비교적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하와이 가서 long trip을 즐긴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앞에 문장에 따라서 뒷문장을 생각해서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뒷문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재미있는 답변을 많이 얻어낸다. 네, 그러면 수업 시간이 활기차고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비슷한 활동으로는요. 문장을 완성하는 거 이제 똑같은 거죠. 학생끼리 짝을 지어서 한 학생이 선생님이 하는 대신에 조건자를 읽게 하고 나머지 학생의 문장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연습을 한다. 이거 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묻고 대답하기를 하게 되면 듣고 말하기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게 뭐 뒷문장을 먼저 말하고 앞문장을 유추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앞에는 뭐였게 뭐 이런 식의 문장 만들기를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법을 학습을 한다는 것이 주로 말하는 것보다는 쓰는 것에 더 관계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써서 우리가 주로 문법을 많이 익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만 하다 보면 말을 할 때는 또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문법 사항이지만 쉽게 입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사항을 그 포커스를 맞추되 그것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 다 관련돼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그 수업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예들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는 예들이고요. 그 밖에 약하게 통제된 학습 연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나눴는데요. 뭐 연극이라든지 토론, 논쟁, 게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걸 묶고 저걸 하게 한다. 둘씩 짝을 지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페어럭이 아니라 조금 더 단체, 좀 더 큰 그룹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활동 전체를 놓고 할 수 있는 활동 수업을, 클래스룸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하게 통제된 연습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이런 활동들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유닛 세븐, 섹션 4 바로 전 시간에 학습했던 곳에서는 통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 것만 가지고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다른 뭐 그 요소들, 게임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좀 재미난 요소들을 접목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업에서는 재미난 요소들, 학생들이 학습을 좀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접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수업에 주의할 점은 이것이 너무 재미 위주로 가게 된다던가 그렇게 돼서 처음에 이제 학습하려고 했던 문법 사항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디에 가 있는지 학생이 모를 정도로 이렇게 수업이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소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마음속에서 좀 활동을, 액티브한 활동을 진행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디스포원도 잘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그 정해진 룰을 잘 따라서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의 1번에는요. 롤플레이가 나오는데요. 롤플레이, 연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연극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이제 소규모겠죠. 그냥 프리텐딩 해보는 거죠. 뭐 누구인 척하고 해보고 뭐 다이알로그를 주고 너는 A에 나는 B할게. 근데 이제 우리 실제 이런 것처럼 정말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롤플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되어서 하는 거죠. 역할극인데 연극보다는 역할극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역할을 역할을 맡아서 해보자. 교사가 효과적인 롤플레이 상황을 만들어서 학생에게 제시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제 좀 너무 무조건 롤플레이를 시킨다던가 좀 무미건조한 롤플레이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어 그냥 읽고 다이알로그를 읽는 정도인데 뭐 이걸 롤플레이라고 한다던가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어떤 문법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효과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연극으로 하는 장점은요. 실제 상황과 유사하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떤 그런 대화들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첫 번째 장에서 나온 그 목표에 부합되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는 거고요. 또 연극을 하는 거니까 플레이니까 자기가 뭐 좀 약간 성격이 쑥스러움을 많이 탄다던가 소극적이라던가 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소심하거나 수줍이 많은 학생도 너는 이제부터 네가 아니야. 네 연극하는 거야. 백설공주다. 이렇게 해서 백설공주 옷을 입히고 뭐 직접 옷을 입힌다기보다 이제 마인드 커스팸을 입히고요. 이제 하도록 하면은 뭔가 좀 다른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나 왜 외국어를 배우면은 그 세켓 이고 자아가 좀 다른 자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자신 원래 본연의 자아는 내려놓고 영어를 배우는 다른 자아를 꺼내서 만들어가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롤플레이 시에 학생들의 그런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면 좀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으로는요. 실제 상황과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또는 목표 문법의 사용을 잊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거는 언어, 어학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 문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너무 흥분해서 롤플레이 시에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걸 막 한다던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법 과거다 이런 가정법 과거에 맞는 문장 몇 개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롤플레이를 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연극을 싫어하는 학생에게 좋은 활동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서는 거 뭐 소심하거나 수줍은 많은 학생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항상 이 롤플레이가 좋은 활동만은 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습자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 맞는 상황에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 몇 명의 소수 학생만 필요한 롤플레이에서 다른 학생이 관객이 되어야 되죠.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디스커션 디스커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문법을 활용해서 디스커션을 해보자. 근데 롤플레이, 디스커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그 어떻게 우리가 배운 문법만 가지고 말을 하나요? 말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고집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토론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편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디스커션 수업은요. 교사에게 어려운 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이 너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거나 또 북돋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는 거고요. 교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많이 구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토론이 진행이 되고 어디로 갈지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교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토론 수업으로 학생들이 목표 문법 지식을 잘 익힐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하다가 그 문법 여상이 들어간 말을 하는 학생에게 뭐 포인트를 준다던가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이게 토론이 뭐 어떤 그 뒤에 나오는 디베이처럼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보호포인트 펜이 있다. 이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의견을 내고 이거를 뭐 더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것을 가지고 디스커션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할 말이 많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게 되면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토론에 참여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을 막 계속 만들어내고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학생들이 많은 클래스에서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레벨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에서는 좀 어렵다.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몇 사람만의 참여만 한다는 것은 교실 안에서 이렇게 좋은 활동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토론 주제에 대해 의견이 많지 않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난 거기에 대해서 별 의견 없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행동은 그런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죠. 어학 시간에 한마디라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이 좋은 태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의 특성상 그런 것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교사가 그걸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 교사가 토론을 위해서 학생들을 미리 좀 준비를 시켜야겠죠. 학생들이 뭐 인터넷 서치를 한다던가 정보를 모은다던가 해서 지도를 미리 해서 학생들이 어떤 말할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뭐 리딩을 한다던가 이렇게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들에서 디베이트 세 번째인데요. 논쟁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양쪽이 양분 돼 가지고 어 찬성 뭐 불찬성 뭐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거죠. 앞에 토론 활동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어 디베이트는 논쟁이다. 논쟁 활동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떤 쪽에 찬반을 할지 이게 거기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충분히 논쟁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너희들은 찬성 너희들은 반대를 해라.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룹 간의 디스커션을 먼저 해야죠. 디스커션을 해서 많은 의견을 내가지고 찬성을 왜 자기들이 찬성을 하고 이런 말이 나올 땐 어떻게 대응하자라는 그런 플랜이 있어야겠죠. 반대는 또 반대대로 그렇게 디스커션 후에 논쟁을 붙여 보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점은요. 의견은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말을 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확실히 이해해야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다. 그렇죠. 들어야 저쪽 말에 공박을 하죠. 그러니까 듣는 어떤 리스닝 스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단점으로는요. 논쟁을 위해서 그룹을 만들 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학생들 마음이 가야 말이 나오죠. 그렇죠. 내가 정말 찬성하지도 정말 반대하지도 않는 학생들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건 영어 시간에 하는 활동이지만 교실에서 의견에 따라 편을 가른다거나 좋지 않은 분위기 이거는 이제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제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는 실제 생활과 연극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너희 나랑 반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 가르기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걸 시킬 때 좀 유의하시고요. 이 의견이 없는 것을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예를 들어 자기가 영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요. 그럴 때는 I don't know. 난 몰라.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아무 생각 없어. My mind went blank. 내 마음이 지금 blank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피해버릴 수가 있죠.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입니다. 게임 활동은요. 우리가 좋아하죠. 아이들 많이 좋아하고 즐겁습니다. 즐겁고 이게 어떤 또 그 장점이 있냐면 이런 거 게임을 하다가 흥미가 높아지면 또 영어가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너무 게임에 치중을 하다 보면 그 수업 목표, 학습 목표하고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수선해지고 본론을 잊어버린 채 너무 그 게임의 승부에만 급급한 그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자연스럽게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많은 활동 중에 하나의 활동이고요. 알리바이라는 게임을 예를 들어보면요. 경찰이 어떤 학생을 경찰로 두고 어떤 학생을 용의자로 둡니다. Police officers and suspects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경찰이 범행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알리바이를 말한다. 이거 뭐 좀 그런데요. 뭐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알리바이를 막 성립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재미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탐정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하니까 현재 진행형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게임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이 What were you doing last night at 8 o'clock? 너 8시쯤 뭐 했어? 물어보면 용의자 I was eating dinner with Mary. Mary하고 밥 먹었는데 그래? Mary는 뭐해? Mary 전화번호가 뭐야? 뭐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요. 즐겁게 학습할 수 있죠. 벌써 제가 뭐 게임 나오니까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딱딱한 학습상을 벗어나는 즐거움이 있죠. 단점은 그래서요. 게임은요. 아이들한테 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너희들 여기까지 뭐 100포인트를 얻으면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포인트를 잘할 때마다 줄 거야. 그래서 그 포인트를 다 모아서 100포인트를 모으면 우리가 지금 재미있게 즐기는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유도하는 모티베이션 동기후발을 시키는 그런 수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문법학습에 적절한 게임을 매번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문법학습에 꼭 맞는 게임을 그렇게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관련이 없더라도 이 게임을 학습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요. 우리는 문법학습에서 어떻게 게임을 활용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게임을 위해 설명하고 알려주고 규칙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다. 수업시간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 하니까 한 종류의 게임을 자주 반복해가지고 좀 학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이제 개발이 되면 그 게임을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게임이어야 되고 그것을 자주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규칙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포커스를 그 폼에 둘 수 있도록 학습에 둘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How to teach grammar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언제 학습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기초반에 문법 수업을 위해서 레슨 플랜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25분에서 30분짜리 수업을 만들어요. 이랬을 때 이제 문법을 포커스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문법을 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뭐 리딩 수업이나 라이팅 수업이나 말하기 수업이나 근데 우리는 종전에는 너무나 문법을 앞에다 꺼내 놓고 문법 먼저 가르치고 이 문법을 알아야 말도 할 수 있고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큰 컨텍스트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문법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그 문법적인 요소를 또 뭐 그냥 말로 다 설명해 버리는 그런 수업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포커스가 있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 컨텍스트 안에 컨텍스트라는 건 글이라면은요. 예를 들어서 글이라면 글 안에 이런 문법 저런 문법이 나오는데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시간에는 어떤 문법에 포커스를 둬서 그것을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한 문법을 학생들이 문장을 읽었잖아요. 그 문맥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살아나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 되느냐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개념 질문을 해서 학생이 그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활동으로 이어서 선생님이 컨트롤 해도 좋고 레스 컨트롤 해도 좋고 해서 활동으로 이어서 이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선생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이런 문법 수업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문법이 포커스된 폼이 포커스된 수업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좋은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렇게 유닛 세븐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